아, 벚꽃 있다. 벚꽃 있다. 야, 맞죠? 아, 신라카. 아, 신라카. 한국만 더 켜지 않니? 아, 그러니까. 청산유수에 켜지 않는다. 거의 없어요. 아, 이제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이거 에지 언니가 정신이 없으세요, 지금. 대신에. 이제 갑니다, 여행을. We're heading to the Bahnhof now, but because it's so early in the morning, there are no trams running, so we have to actually walk there. We'll do a nice 20-minute walk at 4.30am.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어디 갔냐고요? 우리는 부다펜스텔에 가고 있는데, 체지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아니에요. 벌써 청소차가 나왔어. 체지 언니는 청소차가 나와서 지금. 아, 죽고 있어요. 이제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바젤로 가고, 바젤에서 비행기를 탈 거예요. 기차를 탔어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아. 여기 뛰어다닐 수도 있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처음이다. 도착했습니다. 대박. 조영이가 세큐리티에서 걸렸어요. 내 몸도 걸리고. 몸도 걸렸어? 왜 몸도 걸렸어? 왜 몸도 걸렸어? 몸 왜 걸릴지 모르겠어. 몸 확인한 거야? 나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조영스. 조영스. 조심조심. 부다 테스트를.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요. 도착했습니다. 조금 배고프.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 근데. 점심 먹어야 해요. 날씨가. 어? 리치칼튼. 저기 있네요. 저희는 리치칼튼에서 머물 예정이고요. 그것 같잖아. 이렇게 귀엽잖아요. 아. 말을 좀. 말을 좀 너무 잘하셔요. 야, 리츠 너무 좋은데? 여기 있어야 하시는 거 아니야. 여기 리츠칼튼. 어, 유니언 스트릿 부트 패스트? 제가 UK 더 위치에 일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제가 감이 좀 좁...좋아요 좁습니다 좁습니다 감이 좀 좁으세요 굉장히 좁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감이 좁으신 분이셔서 와 우리 여기 통과할 수 있어 어디 공원이 있나봐 저거 타고 싶다 나 대갈람차 런던아이 같은데? 런던아이 런던아이 아파트에 체크인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된대요 그래서 일단 짐을 갖다 놓고 점심부터 먹기로 했어요 20분 걸어가면 된다는데? 괜찮아? 20분 멀고니 20분 정도면 괜찮아지 구경을 하면서 하면 되지 뭐 오늘 잘 못 여네 이 친구 잘 여던데 손이 흰게라고 자 밥집을 가겠습니다 네 안 뜨거? 응 응? 약간 육게장 맛인데 육게장 맛이에요 그치? 좀 더 마일드한 육기장 하하하하 완전 맛있으고 진짜 뭐라고 야? 완전 맛있으게 생겼어 우와 슬슬 봐보자 잘 먹겠습니다 밥 먹었으니까 이제 체킨하러 갑시다 체킨하러 갑니다 다시 옷이 너무 귀여운데 여기도 나름 보다페스트가 귀엽네 귀여워요 나름 느낌이 있어 채지처럼 좀 귀여운 맛이 있구나 도착했습니다 우리 에어비앤비에 예 너무 좋고요 총을 해주세요 여기는 침대고요 채지 언니가 편할 수 있게 안타깝게 둘이 같이 자야 돼요 한 침대에 괜찮으시길 바라고요 주방이시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이제 화장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샤워실 여기는 화장실 와우 채지 언니가 똥 싸도 냄새가 바로 빠질 수 있게 문이 열려있습니다 와 여기 범꽃있다 저쪽 거기도 가봐야 되겠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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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라 가보자 저희 왔는데요 너무 진짜 너무 예뻐 아니요 지금 날씨도 너무 지금 좀 시티 오니까 역시 부담스네 마음에 지네 맞아요 벚꽃을 봐야 되겠어요 벚꽃은 너무 예뻐 산책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환상적이라서 상쾌합니다 진짜 진짜 지금은 굉장히 날씨가 좋고요 세지 언니는 옷을 벗었고요 네 이 경치 좀 보이셨 아니 근데 너무 날씨가 좋아 대박 아닌가요? 저 이태야 사실 부다페스트 좀 예쁜 것 같습니다 맞아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거의 2만보를 걸었거든요 조아리가 터질 것 같아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녁 버글 시간이 좀 애매해요 지금 예약을 예약을 6시에 했는데 지금 4시 20분 정도 됐어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자네? 아 그러니까 아 씨 점점이네 청산 뉴스랑 청산이요 어이없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을 더 걸어야 되나 맞아요 여기 이 다리를 건너면 꼭 1시간을 채우게 될 거예요 다시 건너와야 되거든요 그 경영약속 이쪽에 와서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다리에 서 있는데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제가 하품을 했나요? 저희 저녁 먹으러 왔어요 주영이랑 이제 근데 너무 건물들이 너무 갬성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지민터네 맛있지 않아? 별로야? 너무 맛있어요 아 그거 마시고 이거 마시니까 진짜 안단해 비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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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삘리에부터 시작할까요? 네 아구와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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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재즈방 한 시간 반 있었나? 꽤 오래 있었어요 진짜 고통에 시켰는데 한 30분만 들어도 괜찮았을 거 같애 저는 솔직하게 말할까요? 어 10분... 17분 정도 그리고 막 뭔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뭐 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무슨 사지 찍었지 오늘? 너무 좋았고요 그분들을 절대 비하하거나 그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최전율을... 아니 근데 그 역사를 읽어주니까 그거 좀 신기했어 솔직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약간 듀이시 커뮤니티가 스페인 말 하는 곳으로 도망가고 자기네들끼리 음악을 이제 거기서 만든 거지 그니까 그니까 근데 이제... 깊은 의미가 있었어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 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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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인 줄 알고 저의 실수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세천이 떠러다 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즐겼다가 좀... 오늘은 야경 투어 그리고... 한국 음식 먹고 바다... 시험 시험만 가는 곳 식당이 이제 렌덩스 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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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자 한국 핫파리아마드 비타가 되었고 한국 음식을 담고 직원으로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경을 보고 속에 다행이다 갑시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산진 거 있는데 너무 높고 멋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17도입니다 17도가 몇 도냐? 한 65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시간 6시 먹으라고 하면 너무 큰 날씨인데 큰 날씨 이제 랭고스 먹으러 갈까요? 와 너무 좋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찾아볼까요? 레트로 랑고스보다 파스트라 맛있겠죠? 너무 맛있겠다 6분 거리에요 와 쭉 가면 돼 쭉 가면 돼요 쟤지씨는 바쁘세요 지금 저기 사람들 올라가 있어 우와! 가고 싶어? 아니 저 고생이야 저거 고생이야 비싸 한 수 사이에 같은 거 안 해? 네 네 네 네누 저녁 없네 네 네 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보자 너무 꿀팍한데?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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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방금 밥을 다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약간 아래 도넛 같은 느낌? 안단 도넛 안단 도넛 안단 도넛 여기에다가 사실 까베기 안단 까베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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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에서 팔면 솔직히 너무 좋을 것 같아 한국에서 팔면 알마 더 달게 만들었을 거야 아아아아아아 어 체스 잘한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안달아야 할지 맛있는 느낌인데 맞아 근데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딱 적당히 배불러요 이제 그래서 이제 카페거리로 저는 너무 배부르는데 적당하시다고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어제는 잘 못 먹어가지고 어쨌든 카페거리로 어쨌든 걸어가는데 제가 이제 걷는 길이 한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버스나 이런 제동? 제동교통? 뭐라고 그러냐 체동교통?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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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이요? 대중 을 타면 18분 거리에요 18분에서 30분이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거의 두 배인데 근데 주영이가 또또래 또또래 또또라네요 또또래 또또 아니야 근데? 18분이랑 30분 차이가? 지금이라도 타고 싶어요? 아니야 걷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배가 꺼져야 되니까 꺼져! 미안해 갑시다 우리가 이제 로컬 거리 카페 거리로 왔거든요 제 헝게리안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가지고 이 거리를 응 여기 그래서 이 플롯이 왔나? 유기저트였고 와 이걸 시키려고 그랬어요 먹어보라고 파트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플랫 와이트도 시켰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플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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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통적인 맛이다 그치? 야 그 정도야? 난 괜찮은데? 난 아니 너무 정성 아니야 플로드니 아 이럴까봐 다른 리조트도 다시 시킬까 했는데 뭔가 들어가십니까? 아 아래꺼도 맛있다 아 네 안죽이라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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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우리 한 번씩 먹을 아멘 자고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아침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빵이 맛있어 보여서 빵집을 굉장히 스폰테니어스 하시거든요 너무 맛있을 거 같이 생겼어요 애당초 막내의 삶이란 채집 거지만 가져오는 거 감사해요 갈까요? 첫 레트로 따뜻해 저는 사실 어디 가는지 몰라 아 맞다 야경 보려고 가는 거 너무 좋아요 야경 못 보고 신나요 야경 같은 이거를 팁하고 아 여기에 여기에 하는 거구나 멜레데이트 멋있는데 굳이 한 개씩 아 아니 생각을 안 해 여기서 밸레데이트 확인을 하네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땡큐로 안 배웠어 내가 안 배웠네 주영이는 배웠는데 아니 평생 안 배우실 거 같아요 쉐리 앤 땡큐가 뭘까요 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 이따 야 뭔가 설레는데 2번으로 2번으로 갑시다 이런 메트로 안을 보면 꼭 한국 같단 말이지 뭘 팔고 이런 거 맞아 아 미국은 안파나? 없죠 왜요 미국은 일단 메트로 위 뉴욕 밖에 없고요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못팠는데 손 깊다 무섭습니다 사실 북한인데요 북한이 그래 북한 딴딴 딴딴 아니 근데 약간 그 냄새 나지 않나 한국에서 카스터드 들어가 있는 그 옥수수 그거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안 나는데 아 내가 이거 줄고 있어서 아 내가 들게 아니 이게 되게 길다 세 개가 있어서더라 봐봐 세 개나 있잖아 아 나이니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내릴 때 떨어지는 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빨라 이건 1번 아까 시간 잘 맞췄어 시간 잘 맞췄어 시간 잘 맞췄어 아 여러분들은 뭔가 출근하는 거 같은데 우리는 아니 토요일인데 출근을?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부다페스트 이거 너무 귀여운데 사이 오 이거 이거 찍은 거 싫다 괜찮고요 아스테르 나타 부다페스트 괜찮아요 음 맛있어 우리 바로 지하철에 나가자마자 이런 경치가 있습니다 불 꺼져 있는 경치 살짝 먹을까? 앉아서 피스타시아를 좀 먹어보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와우 어떻게 있어 언니 있어 있어 다 있어? 응 그저 그저 나 피스타시아 많이 좋아해요 아 아 이거 안 먹어? 응 평소할 수도 있어 넌 넌 넌 넌 여기 근데 진짜 건물들이 엄청 멋있어 그러니까 빨리 사진 찍어야겠다 하하하하 스크림드 사진 찍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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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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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